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DB 구축 첫 번째 테이블 완성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셨다면 열기에 찾아보기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던 예제 파일 폴더에 가셔서요.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다면 C드라이브에 컴퓨터 1급 폴더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폴더에 가시면 첫 번째 이론 폴더입니다. 이론에 DB 구축 첫 번째 DB 구축 문제부터 실습합니다. DB 구축 가셔서 DB 구축 안에서도 4개의 섹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테이블 완성은 섹션 1번에서 첫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불러와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첫 번째 예제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보안 경고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신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예제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에 따라서 출제 유형 1번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회원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봤더니 학번부터 이렇게 보호자 연락처까지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된 테이블에 우선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한번 클릭하시면 안쪽에 학번부터 보호자 연락처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필드에 대한 데이터 형식과 아래쪽에 일반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를 기본 키를 설정하시오. 학번이라는 필드 왼쪽에서 선택 한번 하시고요. 동시에 작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전화번호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를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 키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 기본 키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코드 필드에는 코드 필드 선택하시고요. 숫자 4자와 영문 대문자 한 글자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입력 마스크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숫자 4자리 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 마스크 기호에 0을 1, 2, 3, 4개를 입력하시면 숫자 4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기호는요. 크다라고 입력하시면 대문자로 표시할 수 있고요. 한 글자니까 영문자에 L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대문자 한 글자 L자 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보호자 연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필드에 왼쪽 세 글자는 0부터 100 사이 숫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보호자 연락처를 입력받을 때 좀 이유성 검사 규칙을 통해서 제한을 두는 거죠. 왼쪽의 세 글자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되겠다. 연락처의 왼쪽의 세 글자. 왼쪽의 세 글자라고 하시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보호자 연락처에 가서 보호자 연락처 필드에 가서 그 다음 쉼표 우리는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보호자 연락처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0보다 크고 and 그리고요. 동시에 또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요. 보호자 연락처의 필드에 가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100 사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주시면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유효하지 않는 값이 입력되면 국번이 불분명합니다. 라고 텍스트를 메시지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번이 불분명합니다. 라고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나침표까지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국번이 불분명합니다. 라고 혹시나 유효성 검사 규칙을 통해서 보호자 연락처의 왼쪽의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0부터 100 사이의 데이터가 아니라면 메시지를 표시하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 성명 필드를 선택할까요? 성명 필드에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이름 사이에 공백을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면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어떤 글자가 오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에 공백을 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허용하지 않겠대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부정하시면 되겠죠. not 이라는 입력하셔서 not like 라고 하시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만약에 이 규칙에 이름 사이의 공백을 입력한다면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전자우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자우편 필드에 문자 사이에는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전자우편을 입력할 때 문자 사이에는 공백을 입력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문제에서요. 문자율 함수 instr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 함수를 통해서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냐면요. instr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스타트는요. 지금 입력하시는 전자우편 필드에서 전자우편 필드에서 심표 뭘 찾냐면 공백을 찾아요. 공백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한 칸의 스페이스를 넣어주시면 공백이에요. 이 공백을 찾겠다는 거예요. 공백이 있습니까? 몇 번째 있습니까? 그 0이라고 넣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백의 위치 값을 instr의 값이 반환을 해주는데 없는데요. 그러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and 문제에서 문자 사이에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like 연산자 앞에서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공백을 포함하겠다 하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골뱅이를 꼭 포함하라. 그럼 골뱅이 공백 대신에 골뱅이를 넣어주시면 돼요. 앞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 골뱅이 글자를 꼭 포함하겠습니다. like 연산자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사이에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는데 값이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되면 텍스트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여섯 번째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코드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반드시 값이 입력된다.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전자우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im님 모두에 오셔서요. 제 화면이 좀 크네요. 창을 잠깐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 숫자 반자 영문 상태는 1바이트를 차지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영 숫자 반자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오셔서 인덱스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중복 가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복 가능한 인덱스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현재 작업한 회원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7문항 정도 작성해 보셨고 그 내용 저장 한번 해 주시는데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안에다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거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은 저장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화면을 작업하실 때 이렇게 탭 형식으로 표시되는 화면이 편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얘를 자유롭게 창으로 빼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파일에 가셔서요. 옵션을 클릭하시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가시면 문서 창 옵션에서요. 템 문서, 현재 문서가 템 문서예요. 템 문서가 편하시면 템 문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창 겹치기가 편합니다. 라고 하시면 창 겹치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두 개의 차이점을 잠깐 비교해 주시면 드리면 현재가 템 문서라고 했잖아요. 템 문서는 이렇게 탭 형식으로 제가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다른 테이블을 불러오면 또 여기 옆에 템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창 겹치기는 어떤 거냐 옵션에 가셔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창 겹치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메시지가 보여요. 지정한 옵션을 적용하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창을 닫을게요. 이 파일 자체를 닫아야 돼요. 파일을 닫기 한번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까 연습하셨던 파일 불러올게요. 찾아보기에 가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놨던 위치에 데이터베이스에 이론에 DB 구축에 첫 번째 출제 유형을 불러왔더니 테이블이라는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면 아까와 창의 구조가 살짝 다르죠. 아까는 탭 형식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창을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 겹치기 상태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옵션에서 작업을 하는데 단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불러오시면 여러분이 선택한 형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출제 유형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은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고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 그 다음 찾아보기 가셔서 출제 유형 두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면 컨텐츠 사용을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학사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에 따라서 출제 유형 두 번째 파일을 열어서 성적과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이 형식은 무슨 형식이에요? 탭 형식이죠. 이게 편하시면 탭 형식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성적 테이블에 학번과 과목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번 선택하시고요. 과목 코드 선택하는데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두 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기본 키다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 키 클릭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성적 테이블에서요. 수강 연도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에 연도가 입력되도록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 기본 값이 현재 오늘 날짜에 연도가 표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열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이열 함수 입력하시는데 오늘 날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함수 또는 now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와 now는 안쪽에 인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기만 하시면 되죠. 다음 성적 테이블에 등급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a, b, c, d, f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셔서요. 등급에는 in, 나열하시면 돼요. in, a, 명문자 a, 심표 b, 심표 c, 심표 d, 그 다음 e가 없어요. f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를 닫아주시면 다동으로 문자 처리 하나씩 처리가 돼요. 그래서 a, b, c, d, f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작성할 수 있고요. 다시 점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점수 필드에는 0부터 100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요.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0부터 and 100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번 필드를 선택할까요? 다섯 번째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는 10자리의 숫자가 공백 없이요. 공백 없이 문제 제시된 형태로 필수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숫자를 입력하는데 공백이 없고 필수 입력이기 때문에 0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앞에 4자리 입력하시고 빼기, 2자리 입력하시고 빼기, 다시 한번 앞에 4자리 숫자, 뒤에 4자리 숫자 입력해서 총 10자리의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 동일하네요. 학번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필수에 오셔서 예, 되어 있는데 혹시 안 되어 있으시면 예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 인덱스라고 되어 있어요. 중복 가능합니다. 라고 예, 중복 가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적 테이블의 감옥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감옥 코드 필드는 숫자 3자리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형태로 표시된다. 그럼 형식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숫자가 1이어도 001 이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자릿수를 3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을 3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 테이블에 대해서 여덟 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속성 작업을 설정해 보셨고요. 작업한 내용은 저장 한번 하시는데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테이블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문제에서 학생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레이블에만 주민번호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캡션에 가셔서 캡션에 주민번호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주민번호라고 표시하시면 잠시 저장하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주민번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실제 레이블의 필드의 이름은 주민등록번호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것만 주민번호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학생 테이블의 성별필드에 대해서는 성별필드에 대해서는 남녀의 두 가지 갑 중에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바꾸래요. 현재는 짧은 텍스트인데요. 남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겠다. 예스 노 라고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요. 성별이 아까 짧은 텍스트였는데 예스 노 둘 중에 하나라고만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이시는 거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 작업하셨고요. 이렇게 탭 형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성적 테이블 여시면 이렇게 위쪽에서 탭 형식으로 선택해서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 닫기 다시 한번 눌러서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